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대변인 오현주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여기는 선거 끝나고 처음 와봅니다 오전 현안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기업 재생에너지 직접 계약 추진은 그린 뉴딜이 아니다 먼저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의 한국형 뉴딜이 무늬만 그린 뉴딜이 될 가능성에 대해 끊임없이 비판해 왔습니다 공공부문이 주도하여 공적 자금을 투자하는 계획이 빈약하여 그린 뉴딜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해 왔는데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오늘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국낭극복위원회 한국형 뉴딜 TF단장인 김성환 의원이 한국판 뉴딜 세부 추진 방안에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기공급 사업자와 전력구매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한전이 독점해 왔던 전기공급과 전력판매가 지역분권과 재생에너지 확대 추세에 따라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대기업에게 재생에너지 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는 독가점의 주체만 바뀌고 전력생산과 판매를 함께할 수 없도록 한 전력산업구조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공기업과 지자체를 기반으로 한 재생에너지 확대,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협동조합 참여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기업의 전력시장을 개방한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공성 강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기업의 전력시장을 여는 규제 철폐를 계속 추진한다면 한국형 뉴딜은 그린 뉴딜이라는 이름을 붙일 자격을 잃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